몇몇 그렇죠. 20초까지 인심이다 나 이거 스티커 하나만 붙이면 되거든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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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딱 됐어 20초 딱 됐어. 딱 됐어 좋아.좋아 저 순수 딸기 우유라고 마시는 거 있어요 순따루 먹고 있어? 응 나 아메리카노 야 너 운동 얼마나 남았어? 아? 운동 얼마나 남았어? 나 뭐 PT? 헬스 그러니까 나 그거 한 모르겠어 말씀 안 해주셨는데 한 4번 5번 남았을걸? 그럼 며칠이야? 지금 뭐가? 4,5번 남았다니까? 4,5,5 top이면 며칠이냐고 차 오일이지? PT를 맨날 하는거 아니잖아? 그거..흐으으으으으현잇 진짜 짜증맙이야 그거.. tweaks 계속 할 수 있어 한 2주정도? 만약에 한 다치면 일주일을 두 번 하면 자, 또 시작해볼까? 야, 둘이 같이 먹어라! 블루랑 두꺼비 안 돼! 같이 먹어! 올라프한테 다 털려 그래? 아니, 저도 하놓고 지금 해 지금 틀어먹어도 당황스러워요 이게 다 재환이 땜에인데 저한테 뭘 안해줘서 재환이 때문에 이러고 있네 저는 새로운 말할 생각도 없었는데 너무 발을 돌다보니까 아, 여기서! 야, 뭐야? 울내듯이 하기야? 아, 이 돈치 노우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짜증... 아, 이거 있네 하하 으으으으, 아니! 아아아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흑하, 미쳤네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좋았어 8점 줄게 어휴, 안녕하세요. 아니, 뭐래? 피오라가 원래 니의 분이야? 아니, 소리하네. 피오라가 원래 니의 분이야. 헬스장 바꿀 생각 없어? 어디로? 나랑 감독님 가는대로. 어휴, 뭔데? 이름이 어딘데? 아, 어디 있는덴데? 거의 에그 짐 바로 앞에 있어. 그, 터미널. 맞은편 건물? 어. 어때? 어, 난 에그 짐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말씀하시게 안 가봐도 여기가 더 좋대. 어휴, 감사합니다. 흠. 흠. 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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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막는다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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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쌍 티비드 와 조이가 부원 써줬어 You are gone 올라프 찬스 이거 어떡하죠? 빤스런 빤스런 버리고 빼 버리고 빼 여기는 좀 아닌데? 그렇지 여기는 좀 아니지 짜식아 너무 나를 너무 밥으로 봤어 아 안맞았는데 이거 야 이거 좀 카르마 안 무빙 좀 해줘라 어? 아니야 아니 그걸 맞으면 아니 하아 좀 심한데 어어 1차 경고 나? 말이 그렇다는 것은 나 지금 2킬 땄어 올라프 탁 2차 경고 자 올라프 포지자 없었죠 3차 경고 야 쟤 뭐하냐 올라프 라임 밀어주네 야 못 밀게 해봐 가는 중 아 이미 밀렸어 이거 나 정글 다이브하려고 그러나 본데 나 정글 다이브하려고 그러나 본데? 그건 애매한데 자 들어가는 중 자 들어가는 중 기다려 아니 아 잡았어 이미 잡았어 이러고 있네 자 카시 경보 뭐 경보만 하지 뭐 알림센터야? 아니 뭐해 잡았어 잡았어 자 어시 없죠 아아 이거를 CS 10개를 내가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괜찮아 텔스 하면 돼 지금 뭐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아 웃겨요 경험치만 그러는 줄 알았잖아 아 뭔 소리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넘어노 뼈놉도 경험치가 차이가 좀 나네 CS은 이고 있지만 오케이 자 탑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그냥 오케이 올라프 형 상남자다 전전탄 드레이븐 보는 거 같아 나만 하는거야? 아니 드레이븐 아 드레이븐 올라프 올라프 오 얘도 티아미 같네? 그레이브즈 말하는 줄 알았잖아? 귀여운 친구 솔직히 그레이브즈 그 판 잘했어 난 맞아 잘했어 재환이 못할 판 없어 알지? 알지? 못하는 거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이 감사합니다 가고 stair 빨리 와서 먹어라 모두 당 먹고 먹고 라라라라라라 너 뭐하냐 이 친구 레전드네 나쁘지 않은 판다 근데 효용이 하나 더 빨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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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30분이고요 7시 30분 7시 10분 아 아 피곤해 아 운동하면 일주일은 피곤할 것 같은데 아 3일이야 3일 엄살은 진짜 자 왜냐 야식도 한 번에 끊어야죠 운동도 해야죠 잠자던 시간도 아껴 앉아야죠 PT 갔어? PT는 안하지 PT는 지금 못해 아 해도 의미 없잖아 야 너 인바디 검사 했잖아 어 어떻게 나왔어? 그 알파벳? 아니야 알파벳? 그 막 체지방이랑 벽역근이랑 막 그런거 나오는거 있잖아 그런거는 못봤고 그때 당시에 그니까 그 알파벳이 C자랑 알파벳 여기 있었어 그니까 잘 모르겠어 야 올라프 여기 누구? 올라프 어 터벳 없다는거잖아 됐어 아 여기 와드였어 얘네 와드 체크가 하나도 안 돼 아 와드 체크가 하나도 안 돼 렛츠 기릿 와 아니 날라차우두를 할것만하고 말것만하지 그 막 골경량 뭐 체지방 뭐 그런거 했던거 그 막 팔 뻗고 잡아가지고 그 봉같은거 잡고 하는거 안했어? 했잖아 그냥 무슨 손잡이 잡고 어 손잡이 잡고 그래 그래 들고 그냥 있는거 손잡이 잡고 서있는거 그래 그게 알파벳으로 나왔다고? 어 그니까 어 자세히 보면 그래프로 나오지 않아? 그니까 그래프로 나오는데 그 생긴새가 알파벳 C자 아 그래프로 나오지 나는 전부다 평균 이상이었어 나는 뭐 그 평균 이하가 좀 많았는데 하나는 평균이었고 난 다 뚫었어 그냥 체지방 뚫었고 골경량 골경량도 뚫었어 여기 그게 신기했어 다 뚫어뽕이었네 한마디로 근육 대시라는 소리지 좋은건데 야 미드 스펠 레전드다 잡으러 가자 야 미드 레전드 도착이야 어 나 E8초여 레드게릿 자 아 올랄라차게 아니 하아 아 자크하는게 없는거 같은데 아 이게 2키로 먹여줬는데 이게 저 제이지랩차가 안나버리면 잘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잘하고 있어 지금 가자 가자 성광연 정리 안부저 머리온을 씻은지 30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 돈 애매한데 기다려야겠어 아니 뭔일이었대 아무일도 없어 바텀 바텀 아니 얘네 언제까지 죽기만 하냐 바텀 아니 탔는데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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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못해 풀 빠졌어 얘 야야야 자연 노플 땡겨와 땡기 땡기 땡겨 레전드 땡겨 오브 레전드 야 야 야야야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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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제 노플 오케이 이제 노플 자신감 심어주기 좋았어 어 어 자신감 안아줘서 고마워 오케이 아 자야 방금 풀 좀 아쉬웠다 내 2호풀 피하는거 안했으면 더 살았는데 아니 포바 아니 진짜 미안해 피오라 야 이거 못잡는데 시간을 왜 버리냐 카르마 탑에서 더블을 썼는데 내가 블루를 먹게 됐어 아 잘했어 근데 내가 캐리하고 있어서 이런거는 상관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제 팀 블라프 노플이라며 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줘야돼요 하하하하 노플이라고 안했으면 가지도 않았어요 그랬으면 풀도 안 빠졌지 맞아요 결과적으로 노플이 됐잖아요 아 저 친구 템이 스무스하게 나왔네 스무스 조에이 잡으러 가자 아니 우리는 라인을 다 따주는데 어떻게 이기는거 같지가 않냐 오케이 꿍 나이스 봐봐 내가 하라는대로 하니까 다 잡잖아 아 난 진짜 너무 잘하는거 같애 자 내가 하라는대로만 해 진짜 진짜 우리 자크는 진짜 귀여워 내가 지금 귀여워 뭐야 내가 옷이야 그냥 정글로 해라 내가 막말로 키워라 보이죠 자 라칸도 오죠 야 빼라 이미 늦은거 같기도 하고 왜 아니 내가 저렇게 힘들게 잡아주면 우리 팀 너무 쉽게 아 오바야 와 너무 쉽게 죽어 와 저거 진짜 오바한데 야 미드 와봐 나은 못가지 너 와봐 또 라인 바뀌었잖아 미안해 아 이거 미는게 나아 그거 막으면 돼 툴 잘 뺏고 아니 하아 왜 아직 아무일도 없긴 한데 탄 밀었어 탄 밀었어 어 잘했는데 자 야 내가 죽더라도 그런체 야 잘했어 자 살았죠 거기다가 레전드 야 텔 봐줘 텔 봐줘 텔 봐줘 텔 봐줘 텔 봐줘 텔 봐줘 다 풀어줘도 게임도 못 풀린데 열한시 휘 휘 뭐 에헤 나 그렇게 물러간 사람 마니예 냥냥냥냥냥냥 앗 아 키워너 텔 진짜 잘 떴다 우리 카밀은 왜 안떠? 킬 다 먹여줬는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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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상대만 뜨지? 아 얘네 무슨 바텀 버...야 밀어! 아 미쳐버리겠다 이거 어차피 준건데 라인 관리를 해야지 아니 미드 미드 잘하고 있는데 와 얘네 레전드네 이거 살려주세요 피해! 아 짜증나 그럼 그래 아 짜증나 아니 우리 카밀은 라인만 먹고 하는게 없네 팽업을라고 게임하나? 하하하하 할게 없어 아니 상대 피오라는 이거고저고 다 하는데 아 잠깐만 우리 카밀은 뭐하는건지 통통 이해가 안가 여러분 저 부타했어요 게임 이거는 따줘도 뭐라고 안 따주고 그냥 라인만 이겼어야 됐어 나는 좀 와줘봐 어 아 몰라 박아 그냥 아니 아니 바텀에서 내가 다 해줘도 이긴 라인이 없어 미드 따줬지 바텀 따줬지 정글 안 따줬네 하나 야 이거 바텀 와봐라 야 갈게 미쳤네 쟤 미쳤네 쟤 와 야 저걸 찌르냐 레전드네 저 형 나 탐험 밀었거든 야 열심히 잘 빼는데 왜 이렇게 잘 빼 야 미드 한번 와봐 야 나 이거 밀고 가고 싶은데 아 병원에서 오셨다고 싸우면 내가 갈게 싸우면 갈게 침 싸워 침 싸워 얘 침 안 갔구나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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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때? 안 되는거 같아 제발 잠깐만 오케이 그만하자 낙강궁 뺐죠 야 라인이 너무 부대긴데 아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외롭게 병원에서 보셨다니 병원은 내가 혼자 갔나? 혼자 갔나? 아니 우리 지만 계속 죽어 아 이거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볼까? 여기서 낚시하자 야 와봐 야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아니 야 치고 있는데 자 일단 걔 잡아 자 노플 노프로 궁원 야 이거 어떻게 빼 너 뺄 수 있어? 나 뺄 수 있어 어 나 뺐어 나도 뺐어 집으로 나도 집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가세요 야 잠깐만 오우 아 조이 너무 사기다 집으로 이러고 있네 아아 진짜 잘 좀 하자 제발 나 이거 지면 진짜 나 죄책감 들어서 게임 못 할 것 같애 그치 어 그래도 해야돼 열심히 이거 롤이 아닌 것 같애 그 왜냐 너가 못했기 때문이야 많은 말이긴 한데 잘했어야지 우리 재환이는 언제나 잘하나? 야 어둠맞은 아니 아니 아 얘네 나 미쳐버리겠어 야 괜찮은데 저기는? 드림이? 어어 어어 짜증나 어어 제발 과잉성장 과잉성장은 좀 더 채워야되는데 아니 아니 소울킬은 아니지 의진아 어어 얘 투포에 히드라 다 나왔잖아 어어 궁이 없었어 그리고 아 나 근데 이거 진짜 게임 야 뭔일이래? 뭔일이래? 스틸 한번만 보여줘 야 스틸 가자 아 이거 스틸 어떻게 하지? 지금이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자 쏘세요 아 아 올라프 땡겨 잡아 올라프 아니 저 올라프를 잡긴 뭘 잡아 아 짜증나 저 올라프를 어떻게 못잡아 자 테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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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따주면 따주는대로 다주소 아니 뭐하냐 잡아 그렇지 자 스마이트 찬스 그렇죠 개잘했죠 이즈환 자 옆에서 와리가리 와리가리 그렇죠 러띠 러띠 그러띠 야 욕먹자 뭔일이래?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피해주고 가고있어 가고있어 밑으로 밑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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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 있어? 없어 자 일단 궁 썼어 아니 킬 썼어 나 나 죽는다 야 야 싸워 싸워 내가 도와줄게 이제 도와줄게 귀여워 도와줄게 귀여워 용 도와줘야먹어 나 이거 나 도와줄게 팀이잖아 팀 아 근데 올라프 스마 싸움 졸댁무드가 이즈환 너무 사기야 천에서 엎드렸어 방금 내 스마 데미지 690이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엎드렸어 아니 아아 뭔일이래 진짜로 어떻게 하면 죽은거였어 우리는 쉽게 죽어 너무 수입죽이야? 수입죽이야 수입죽 갔다올게 갔다올게 아 궁없는거 좀 큰데 이거 어 시바야야 잡았다 그정도면 평큐 그렇죠 자 하나는대로 하니까 잡죠 내가 하는말만 들어야겠네요 그거 내가 어제 다 했던 말인거 같은데 내가 하나는대로만 해 아무것도 하지마 내가 하나는대로만 해 알았지 너 뭐 보여줄거 없어 하나는대로만 해 그니까 평큐만 해 알았지 나 여기서 한번 잠복 근무할게 어 적발자 야 잠복 근무 야 이쪽 노드 아니 아 모드 이러고있네 나의 13렙 폭포 솔킬 아 시간 한번 끌어줬더니 흠 아 이거 게임 애매한데 잠복 오 히드라큐 좋았어 고망가자 히드라큐 좋았다 아 고마워 으흑 흐흐흐흐흫 아니 뭐 트름으로 한 상가리 해보자는거야? 아 무조건이야 지금 짜증나는데 트름이라도 이겨야 돼 아 이거 어떻게 나가냐 너 이거.. 너 없으면 우리 못 나가 이거 한 번 와볼래? 와볼래 그럼 이거 야 나 위치 너무 좋아 야 나 위치 너무 좋아 진짜로 나도 좋아 이거 넌 좀 에레는데? 근데 레드로 올 것 같은데 성대? 위치는 위치고 아 이거 레드로 와 얘네 레즈는 일단 나갔고 너 보여주지마 아 이거 이거 하나타 안되는데 지금? 될만한데 내가 보기에는 야 야 조이 조이 야 괜찮다 여기 아닌가? 살려 제껴엇 아니! 살려주세요! 진짜 짜증난다 저거 일단 나는 살았어 야 워모그 좀 쳐서 갈게 구상 구상 야 구상 구상 아니 아아 구상 좀 채워서 가자 구상 채운다고? 어 아 구상 더 기다려줘 야야야 너무 쎄 야 그 사람들이 아니라 쟤 아 오케이 오케이 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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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채워봐봐 어 채워갈게 아 나 지금 너무 좋은데 지금이다 아니 안맞았어 이가 하아 하아 때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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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자크 진짜 점프 두번 연속을 아무것도 못돼 뛰어 자 그 1번 나 자리 진짜 좋아 2번 나 뛴다 3번 살려줘 뭐야 이게 뭐 이게 뭐 어떻게 좋아 아니 버드마저어 버드마저어 아 나 이거 너무 빨리 뛰었어 어 아 자리 진짜 좋고 다 좋지마 이게 점프도 잘 써요 어 야 가져왔다 야 아니 아아 야 뭐야 쟤 왜 죽어 안전하게 여기다 네 아 뭐야 투억 제기 털렸네 어 빡이다 빡이야 지금 게임 좀 안좋아 보이스비 롬바까지 나오네 어 근데 다행히 바투먹 제기가 털린게 아니라서 좀 다행인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내가 어 정레드 아 몰라 이거 한번 들어갔다올래 일로 올거 같은데 괜찮지 어우 궁은 뺐다 궁만 뺐어 궁 뺐으면 좋아 좋아 잘했어 칭찬할게 야 바론가야돼 일단 탑 내가 한번 밀었어 야 가자 이거 너 없어 야 친다 친다 가야야야 가가가가 스틸 자 이번엔 스틸 갈게요 아잇 괜찮아 좋아 좋아 야 얘네 나 모르냐 자 일단 한번 올라갈게요 야 가자 가자 자 궁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엔 먹었어 야야야야야 자야야야 자야야 어 지렸다 캐리 머신이죠 자 캐리 머신 지렸죠 다 자크만 찍죠 왜냐 자크가 졸라 잘했기 때문이죠 다 자크만 찍죠 수고 수고 이러고 있네 귀여워 귀여워 지렸죠 정확히 예상했죠 1호 넘어가면 극딜이 할 것 같아서 궁 누르고 있었죠 지렸죠 궁까지 빼줬잖아 너 내가 기다리라 해서 그런거야 야 잠만 아 진짜 죽지만마 제발 의지나 진짜 버스만 타자 의지나 진짜 버스만 타자 오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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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먹어야 돼 터미러 터미러 터미암 터미러 아 레털은 안 될 것 같은데 아 레터리가 안 되는 건 좀 아쉬운데 레터리는 안 되는데 그래 슈퍼미니언은 너가 밀어라 인정해줄게 나도 잘 잡는다 전쪽은 아니죠 이제야 이기죠 자 레벨링 해야돼 너네 레벨 높잖아 이 자식들아 짜증나 야 바텀 온다 아 빨리 갈게 우리팀 뭐해 오냐 안 오는데 바텀 온다 레터리 뭐냐고요? 레드 설렸다고요 아우 조이 봐 조이 짜증나 저거 늑대 먹어도 되냐? 한번 가볼게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닌 것 같아 가줄게 먹어 이미 나갔어 너네 해봐 내 인신 거기 해봐 나 이거 할게 야 조이 글로 가거든 이거 조이 한번 영화 한편 찍자 우리 찍어 스릴러로 가자고 야 아 무서워 나 아 이거 이니시가 어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내가 보인 영화 한편 찍을 줄 건데 아 이거 카시가 탑 해줘야 돼 영화는 언제 찍어? 영화 야 여기 수맥겼던 것 같은데 비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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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는 언제 찍냐고 영화 찍고 싶어? 어 오늘 발음 끝나겠어 끝났네 아유 씨 아니 잘 벌 우리 돈 많이 벌었잖아 억쟁이 다 막았고 야 이제 찍어 너 너 좋아하는 영화? 그래 마음껏 찍게 해줄게 가시가 탑이잖아 어떻게 찍어 그걸 역 이용해야지 역 이용이야? 어 적가 배우들만 쓰는 거야 이거? 아 얘 너무 답답해 연기가 없어 우리팀 야 있었는데? 하아 여기 피크였잖아 여기 아 피오라 이거 아 불안해 쟤네 그냥 조이한테 맞고 죽을 것 같아 야 야 지금이야 야 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궁 한 번 뺐어 피오라 자 졸음 졸음 찬스 야 불만하다 불만하다 나 2-3초 2-3초 다 안 온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이야 얘네 너무 야 야 쟤 이만 왔어 아니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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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진아 가고있어 의진아 가고있어 노궁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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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큐만 좀 아 이거 아 진짜 왜 뭐가 아쉬워 왜 뭐가 아쉬워 다텀 야 다텀 야 텀봐 텀봐 억제기 싹 다 털렸어 잡았다 이건 잡았지 잡긴 했는데 억제기 싹 다 털리게 된다 아니 뭐해 미콜은 다 누르고 있으면서 와 가는 사람 한명도 없냐 아 이거 카시가 집에갔어야지 카시 왜 집안가 아 아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때려치워 뭔일이래 피는 또 오지구리 찍는데 흐흐흠 흐흐흠 야 아 잡을만해 저거 아니 잡았어 쟤 그냥 마방 1도 없는데 너 뭐해 집값 오케이 잘했어 집값 아니 뭐 죽는줄 알았잖아 누가 보면 요새 집값을래 아니야 야 우리 좀 뭐 잡았을때 좀 가보자 아니 가봐 좀 언제까지 내가 필요한거야 자야 노플 그래 자야 노플 이러면 브리핑 좋아 야 자야 미친놈 이거 먹고 야 정 레드로 와봐 야 여기 각인데 이거? 해봐 그러면 각이면 난 언제나 찍어줄 수 있다고 오케이 궁 뺏고 한 번 빼 한 번 빼 궁 둘다 뺏어 지금 한 번 빼 자 안 빼 안 빼 자 달립니다 자 여기서 풋비용 풋비용 지렸죠 푸스팅 풍 풍 풍 야 오우씨 야 이제 뭐해 아니 자 지렸죠 자 지렸죠 자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지아크 푸스팅 푸스팅 야 끝낼만 하지 이거 얘네 이 빨리 다 나갔어 지금 얘네 피 채워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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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웁 좀 줘라 자 자 내가 엉덩이 빼고 있을게 자 졸음 찬스 바로 끝났고 자 오케이 여기 여기 오케이 아니 그걸 궁을 쓰면 어떻게 하아 궁 써가지고 어떻게 도망갔잖아 야 여기 지렸죠 자 캐리 머신 아 자크랑 못하겠어 진짜 아 아 나 미친 미친 놈인가 봐요 이지원 아